많이 아시는 곡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들,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, 다들 또 노래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, 오늘 즐거운 또 11월이니까 크게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,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들려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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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